500억 대 규모의 이스탕공 횡령 배임 사건으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이 창업주 이상직 의원을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.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구속된 이 의원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최종고 이스탕공 전 대표 등 고위 간부 2명은 특히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며 이 의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. 재판 일정 조율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식 재판은 오는 7월 시작돼 11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.